그래서 제가 좀 연습 방법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면요. 이 동전을 이렇게 한 클럽 두 개 정도 공간 안에다가 이렇게 동전 두 개씩 놓고요. 이 안에서 퍼팅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. 백스윙을 들 때 이렇게 맞으면 낮게 빠지는 거예요. 이러면 손목이 과도하게 꺾이게 돼요. 이 상태에서 그대로 위로 갔다가 또다시 다운스윙을 해서 팔로우 때도 이렇게 위로 올라와야 돼요. 다시 한 번 보여드릴게요. 이런 식으로 위로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이래야지만 이 퍼터에 아크가 생긴다는 거죠. 위로 갔다 위로 갔다. 그래야지만 손목도 이런 식으로 안 꺾이고 이런 식으로 안 꺾여요. 동전을 이렇게 치게 되면 손목이 꺾이거나 몸이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. 이 동작 두 가지 동작들은요. 퍼팅을 할 때 일관성이 떨어지게 돼요. 이 동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. 그래서 낮게 낮게 빼면 안 돼요. 하지만 임팩트 구간에서는 좀 낮게 왔다 갔다 해야 돼요. 그래서 이 동전을 제가 이렇게 놓고요. 이번에는 동전을 공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이 동전을 치는 거예요. 제가 동전 하나를 놓고 이런 식으로 동전을 쳐내는 거예요. 임팩트 구간에서는 낮게 가는 게 맞아요. 그런데 백스윙 때는 이렇게 아크를 그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. 마치 그네가 왔다 갔다 하는 느낌 혹은 이 추운동 있죠. 헤드가 이렇게 추운동 하듯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. 이러한 느낌이 좀 날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. 그런데 임팩트 구간에서는 좀 클럽이 낮게 와야 된다는 거죠. 백스윙 때는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때는 내려와서 그리고 또 팔로우 때는 올라가는 느낌으로 퍼팅을 해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만 손목이 조금 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트록을 하기 때문에 방향성이 좋아진다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법칙은요. 무엇이냐면요. 그립의 강도예요. 그립을 얼마나 세게 잡느냐. 살살 잡느냐. 대부분 다 그립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요. 살살 잡으세요. 마치 그 병아리를 안고 있는 그 느낌으로. 그런데 이 퍼팅을 할 때는요. 그립을 좀 강하게 잡아주셔야 돼요. 그립을 살살 잡은 상태에서요. 손목을 안 쓴다고 해도요. 느슨하게 살살 잡게 되면요. 이 안에서 퍼터가 이렇게 놀아요. 제가 지금 손목은 안 쓴다고 이렇게 잡고 있는데요. 그런데 이 안에서 퍼터가 이렇게 놀아요. 네. 출렁출렁하네요. 그렇죠. 그럼 이거는 손목을 쓰는 작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손목을 쓰지 않고 있지만 이 동작을 하면 손 안에서 그립이 놀고 있기 때문에 클럽이 놀고 있기 때문에 손목을 쓰고 있는 거예요. 이 동작을 하면 또 방향성이 안 좋아지게 돼요. 네. 일관성이 떨어지는 거죠. 그리고 두 번째가요. 팔의 힘을 좀 빼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어드레스를 할 때 이 팔의 힘을 그냥 쭉 빼고 가볍게 그냥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이 팔의 힘까지 또 빼버리면요. 이렇게 팔이 마음대로 이렇게 왔다 갔다 출렁출렁할 수가 있어요. 이 또한 손목을 안 쓴다고 해도 팔꿈치가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빠지면 손목을 쓰는 작용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또 방향성이 흐트러지겠죠. 그래서 이 어드레스를 설 때요. 양팔과 손, 손목, 힘을 줘야 된다, 빼야 된다? 적당히 줘야 되는 거죠? 줘야 돼요. 그러면 만약에 1부터 10까지 강도가 있다고 하면 몇 정도의 강도를 추천을 하세요? 저는 10으로 우선 잡고요. 거기서 살짝 뺀 8 정도 잡아요. 네. 장세별 아나운서가 좀 나와서 아, 그럴까요? 제 포털을 한번 땡겨봐 주시겠어요? 네. 어느 정도 힘을 잡고 있냐면요. 그냥 당기면 되나요? 그렇죠. 당겨보세요. 더 당겨보세요. 세게. 네. 이거 보면 제 팔에는 제가 만약에 힘을 빼고 있으면 당겨보세요. 이렇게 되겠죠. 이 팔에 힘을 주고요. 손에 힘을 준 상태에서 당겨보세요. 제 몸이 따라가면 따라가죠. 제 팔이 펴지지 않고 손목이 놀지 않고 이러한 동작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이 팔을 몸 쪽으로 딱 붙여서 힘을 주고 있어야 돼요. 당겼을 때 팔이 펴지면 안 되고요? 네. 안 되는 거죠. 힘이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. 오른쪽, 왼쪽으로 흔들어 보세요. 이렇게 흔들 때 손목이 이렇게 흔들리면 안 돼요. 꾹 잡은 상태에서 오히려 같이 움직여야 되죠. 네. 고맙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런데 사실 퍼팅할 때 아마추어들이 정말 이렇게 약간은 힘을 주면서 하는 사람 잘 못 본 것 같아요.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. 맞아요. 그립에 너무 힘이 빠지고 팔에 너무 이렇게 늘어놓은 상태죠. 그러면 예를 들어 아이언을 10으로 기준을 봤을 때 그래도 8에서 9 정도는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가요? 8에서 9. 아이언이요? 아이언이 만약에 10이라고 치면. 네. 저는 오히려 아이언보다 더 세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. 그래요? 네. 그래서 이 몸이랑 좀 하나 될 수 있게. 아이언이랑 드라이버 칠 때는 좀 이렇게 손목의 동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느슨하게 잡아도 되죠. 네. 이 팔의 힘이 빠져야 되죠. 그런데 그립은 좀 잡아야죠. 아이언보다 오히려 조금 더 견고하게 잡는 거. 그렇죠.